고맙습니다. 네, 별로 없으시고 건강하시죠? 자, 이번에는 고향이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를 드려보겠습니다. 다 양도 정이 되면 정이 되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자, 나같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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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건너지마 향수 내려보고 숨이 좋아 아아 다 양은 싫어 고향이죠 고향 하아 향도 점을 두면 점을 두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초라 바보초라 아유야 아유야 그것은 거부짓말 냄새냐 고향 생각 안되고 하나야만 하야만 싫어 고향이죠 정도는 가르카가 하나야만 하야만 하니 감사합니다.